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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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상형! 저는 약간 동양! 동양의 귀여운 만상을 좋아할 텐데 귀여운 귀여운 만상? 저는 서양? 저는 진직한 남자가 좋아할 텐데 서양! 나라를 지상해 월드컵 최고인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한번도 없어! 저도요! 여러분! 다른 한국인분이 만들어주신 나라를 미녀 월드컵을 저희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예! 총 30기간! 두 번째 두 개의 나라가 있으며 사오겠습니다! 시작! 인생과있는 냥 스탑트! 이 언니들 둘이서 만났단 말이야? 배내스러는 약간 동물로 보면 약간 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네덜란드 언니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캥거루? 갑자기요? 좀 총총한 느낌이다 어, 청총한, 천량한 느낌? 사슴? 그런 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저는 약간 압도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베네소엘라 어, 나도 압도되는 베네소엘라 베네소엘라, 고! 잘합니까? 고! 알겠습니다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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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독일 저도요 어, 왜? 저 뒤 배경부터 청량함이 좀 흔들려야 돼 배경을 보셨겠다 배경을 보셨다 아, 진짜 사랑은 못 물어봤다 네 네 네 아, 어떡해 오, 지지스 크레이스트 근데 결승전인데? 나 이거 결승전인데, 진짜? 나스카렛 녀석 아, 안돼 안돼, 난, 난 오늘도 레벨업 프로젝트 시작하는 거 보고 우와, 우와 쩐다 쩐다 그러면서 온 사람인데 아, 근데 나스카렛 녀석도 못한다 안돼, 나 나 양보 못해 난 타임 타임 오버 안 내면 진 거 가위말고 타임 예이 아, 이리 잘해요 아, 하나, 둘, 셋 터키 하나, 둘, 셋 러시아 예 에? 네, 러시아 하나, 둘, 셋 이스라엘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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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스라엘 네 네 하나, 둘, 셋 주위 주위 아, 근데 아우 아우, 저 대만 주위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우크라이나 오케이, 자, 파란을 다시 다시 다녀올게요 시작 스크래미워스는 이제 이미 끝났어, 유나 안돼 안돼 내가 왔으니까 윤씨가 이길까 봐 그러니까 나 이미 배추 이런 거 해서 누나가 이겼어 스크래미워스는 이제 가을에만 네, 가야돼요 네, 가야돼요 미국 가겠습니다 USA 베니슈엘라 공인한테 가시죠 베니슈엘라 베니슈엘라 노 못 일하는데요 가위바위바위보 하시러 안내엘진 가위바위보 안녕 오 German German 저 좀 솔직히 잘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저 줄이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사해 4강 도디토진 그럼 백전부터 벤 원 그 부담감의 차이에서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먼저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미 배추가 떨어졌기 때문에, 윤희에게는. 저 보세요. 저 뽀얀 피부. 저 볼 발그레한 것과 이제 딱 눈빛. 기움기움한 게 있잖아요. 네, 잘 들었고요. 스칼렛 유한센 언니 보시면 제가 멋진 금발에, 저 이렇게 완벽한 몸매에, 저 지금 이 그냥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데만 해도, 약간 이미 뺏겨버린 내 마음. 그리고 저 눈빛.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한.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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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루스 기르! 이스라엘 포기 못해, 솔직히. 아 이스라엘 진짜 포기 못해. 운동해 하네. 이스라엘 포기 못한다. 안내해봐요. 잠깐만요, 저도 고민되거든요 저도? 이거 어려운데...? 아니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너무 예쁘긴 하다.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오오오오오오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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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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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세계 각국의 미녀들 이상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지연이 언니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들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눈도 즐겁고 마음도 편안했고 정말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반영상 재미있게 해보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놓으셨죠? 댓글까지 댓글까지 예아 맨 컴온컴온요 팔로팔로미 기글기글 안녕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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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с